기타에 관한 정보로 꽉 차있는 기어타임스입니다. B중 A, 을중갑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어타임스가 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올해의 촬영 예정 시트를 보니까 아이바네즈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통기타가 나머지 3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S90 익스트림 세거까지 장착돼 있어서 개들이 못지않은 연주력을 과시하는 인우씨가 2012년도에 완전히 만개하는 이런 해가 되도록 노력을 만신차이가 생겨났네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저의 노력을 정하셨군요 벌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비싸고 제이크래프트, 프레스티지 이런 것보다는 아이바네즈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스티브 바이가 떠오르고 바디에 손잡이가 있어야지. 이거, 이거, 이 잼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혁신이었죠. 혁신. 손잡이가 있어야지 뭐 들고 댕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이언 크로우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몽키 그립에다가 예전에 이 잼 화이트가 출시되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갖고 싶어가지고 이 금장 하드웨어에다가 여기 인메이가 꽃이 막 이렇게 야, 그 잼 화이트로 그때 아마 음악을 하는 분 중에서 알바를 안 뛰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알드시리드라도 어떤 사갔어야 되니까. 이게 비싸서 못 샀다 그런 거. 네, 그 잼 그거가 그 당시에 잼 화이트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때 스티브 바이가 잼 화이트로 연주하던 템터 서렌더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 보느라 그랬었죠. 어쨌든 그런 스티브 바이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잼 화이트 대신에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 잼 화이트는 어떤 걸로 기억이 되냐면요. 그런 금장 하드웨어는 일레이가 아니고요. 하얀색의 구멍 뚫린 기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잼 주니어가 충분히 그런 잼 화이트에 대한 열망과 로망을 시켜줄 수 있죠. 가격이 40만 원대 중반입니다. 얼마 주니어하고 좋습니까? 아유, 이 귀여운 주니어.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바이가 소리가 좀 독해요. 소리가 되게 독한데 그게 디마지오 픽업으로도 독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INF 픽업이 독합니다. INF 픽업이 소리가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독해요 저가 저가형 픽업치고는 굉장히 세고 독하고 볼까요? 아우, 막 오, 독해. 4단 4단은 괜찮은데 말이죠. 3단 싱글로만 가도 이상해. 일단 이게 헌버커가 너무 세. 두 개다. 너무 세여서 아우, 머리 아파. 오바로드 될 것 같아. 마샬 클린톤 해볼게요. 마샬 클린톤. 우와, 마샬은 또 잘 어울려. 마샬 좋아요. 오우, 세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잼 화이트나 잼 주니어 맞을 때만 해도 진짜 아이바니잼 팬더 앰프가 없었나 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자, 이야, 자, 자, 그러면 바로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어봐야 될 것 같게 없는 결국에는 이 사운드죠.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네. That's 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랙도 도트 인데이인데 블랙을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랙을 만약에 악기점에서 블랙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갖다놨는데 과연 아이바니스에서 블랙을 몇 대나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의 화이트로 만드셨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가격대가 40만원대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엄청난 매력이죠. 그냥 추억의 잼 시리즈를 하나 정화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콜렉션의 개념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나도 산다 소주를 4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니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전에 갖고 있는 우리가 잼 화이트 갖고 있던 어떤 열망자를 시켜줄 만한 충분한 대안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라버린 주니어 저도 해장국 4그릇입니다. 완전 오랜만에 주니어 나와서 왕 점수를 타서 그렇죠. 이거 저희가 꽤 오래전에 했었는데 1년도 넘었어요. 더 됐어요. 2년 이렇게 됐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그만큼 반갑고 좋네요. 또 어떻게 보면 제로 포인트 시스템도 이렇게 난리스럽지 않고 이게 더 차분해요. 뒤에도 이렇게 얌전하고 그럼요. 이게 무슨 40만원대에 제로 포인트 시스템 달고 있습니까? 아니 잼 화이트도 제로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제로 포인트가. 어딨어. 소리 좋다. 강력한 피컵과 손잡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자 다음에 또 무슨 기타로 다음에 또 무슨 기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도 무조건 기타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SSSSSSSSSS 한글자막 by 한효주